아아! 완전 빨개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나생명 e스포츠TV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는 성빈이가 12월 22일 생일이었고 2020년 1월 11일 자로 도현이 생일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유영재 감독님이 생일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그러면 노래는 단독으로 우리 가수 이은택 씨를 모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재 성빈 도현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빨리 한마디 해 주시면 돼요. 아 이거 보여주시고 카메라에 새 거 이렇게 아 진짜 이거 너무 이뻐서 먹기가 너무 아까워요. 진짜 이런 이런 케익을 처음 받아가지고 저한테 너무 과분한 선물 사랑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현이가 경기가 있는 날이라 이게 팬분들이 롤링 페이퍼를 준비해 주셨어요. 일단 걸려야 될 걸 세 개 발견했거든요. 자 이게 순서대로 지켜져 있네요. 도현아 생일 축하한다 문 주장 도현아 생일 축하한다 윤영재 도현아 생일 축하한다 성빈 일단 이 세 개는 걸을게요. 제일 중요한 거 그 와중에 이은택 씨 건 없어 이게 인성이라는 거 선물 줬어요 아까 우주 귀요미 도현님 생일 축하드리고 만난 거 많이 드세요. 이거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제 소원은 도현이랑 저희 하나 생명 이스포츠 선수들이 성적도 성적이지만 많은 팬분들이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 형대가 도현이랑 우리 감동 매니저님이랑 6명에서 꼭 우승하고 싶어요. 저의 제일 간절한 소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번 시즌 하나 생명 이스포츠가 팀전 우승을 해서 이런 좋은 팀원 형들과 그리고 저희 감동님이랑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팬분들 정말 건강하시고 좋은 이만 생기시길 정말 바라고 2020년에는 하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일은 꼭 우리 팀 우승하게 해주세요. 네 저희가 모이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댓글로 저희가 벌칙을 정했는데 디진다 돈까스를 먹기로 했었는데 그 포장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이 벌칙이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만한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제가 사랑하는 비비큐의 뱀파이어 치킨입니다. 3단계 이거는 저희가 사러 가는 영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날 그래서 벌칙을 수행하게 될 사람이 있었죠. 한 발짝 들어갔다가 무서워요 하고 나온 친구 저희는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그래도 다 같이 하나씩은 먹어주고 그리고 이제 진짜 벌칙을 걸리게 된 도연이는 두 개를 다 먹는다고요? 아 두 개 아니지. 두 개 아니지. 아니 근데 아파 진짜 속 아파. 아니 먹먹어. 아니 중요한 건 우리가 3월 뒤에 대회예요. 아 난 매운 거 없어. 일단 열어봤는데 3개 가능한 거 같아.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윤형재 감독님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잘 찍으셔야 돼요. 이거 누구 찌르는 거 같아. 하나 둘 셋! 원 찍혔어요! 아이고 놀러놓자. 아 양생이 흔들어 놓치고 있습니다. 정육죽. 아 이렇게 기분은 안 되니까. 아 끝났습니다. 자 일단 치킨을 드신 분에게는 제가 이 쿨팬 이 쿨팬스를 하나 드리는 시간을 가질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빠빠라밤 2번 타자. 이은태. 이은태. 자 우리 어 욕하는 거 아니죠?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나 둘 셋! 찍으세요 그거 찍으세요. 아 잘못 찍었어요? 자 하나 둘 셋! 그대로 옮겨 이거. 진짜야 이거. 덱딥! 월척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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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보면 알아! 월척이구나! 월척이구나! 아 저.. 형 쿠션 선물! 형 쿠션 선물! 자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 와 잠깐만. relation 구부린 남자 athletics gé free. 배수님 색감을 끓 I went. 송빈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 매운댈. 아 전 매운 게 없어요. Royiin이 الش 2, 2, 3! si他 eyes, 매운 게 없습니다. 저는 매운 게 없습니다! 오 성빈이 이런 모습이? 성빈아 톡피스로 먹어 보이라 했으니까 응 하나 둘 셋 2번 빈증이 없네, 이 ㅆ 한 입에 넣어 야 그렇게 하면 너 더 힘들어 지금 니 벌칙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가 이 벌칙 하고 있어? 자 하나 더 버리시면 됩니다 완전 빠르게 돼요 자, 이거 안 드세요! 매워도 안 드셔야 돼요! 다시는 벌치기를 앉으셔야 됩니다 여기 있어 비록 도현이의 벌치기였지만 저희 하나생명 e스포츠팀 카트라이더팀은 역시 가족같은 분위기로 도현이 혼자 먹이기에는 너무 미안해서 다같이 하나씩을 먹었고 도현이는 두 개를 클리어 했습니다 자 기분이 어떠시죠? 자 기분이 어떠시죠? 아 지금 말이 안 나와요 내 온 게 없다는 우리 배송비 선수 기분이 어떠세요? 얼굴이 지금 빨개요 좀 매운데 땀 좀 나고 한 번 더 먹을만해? 자 이거 10개 이거 10개 먹을래? 우승할래? 우승이죠 당연한 지고 여튼 여러분들이 정해주신 벌칙을 저희가 완벽하게 클리어를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뱀파이어 치킨 3단계 클리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하나생명 e스포츠팀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이상으로 저희는 경기 결과에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내가 확실한 기대를 잘 모르는데 설명해도 괜찮지 일단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 뒤로 넘어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좀 해줘야 돼 보여줘 내가 알 것 같아 어? 거의 다 왔는데 그쵸 여기 근처지 그쵸 여기 근처지 저기에요 저기 맞죠? 잘 찾죠 안녕하세요 뱀파이어 저희 역시 뱀파이어 치킨 한 마리만 네 어떻게 포장 가능할까요? 순살로도 되는데 순살로도 돼요 이거 형 형 단계 3단계 에이 3단계 봐야지 저희 일단 헬게이트로 해주시고요 맵다 맵다 3단계요? 헬게이트로 해주시고 순살로 바꿔주세요 순살로? 오늘 떡볶이 맛이 좀 많이 나잖아요 떡볶이 소스 있잖아요 헬게이트 맛이? 근데 막 그렇게 많이 맵지는 않고요? 많이 맵어요? 혹시 더 맵게 안되나요? 아 진짜로요? 더 맵게 해드려요? 이게 벌칙이어가지고 저희가 가능하면 제일 맵게 먹는 게 중요해서 죽이는 건데 사람 아니면 맛보기로 한 입 더 해봐 소스 한 입 더 그 혹시 순살이잖아요 비비고 난 뒤에 한 조각만 따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소스 조금 비싼데 제가 좀 많이 머물러 드릴게요 소스 한 입 더 해봐 근데 이거 화장실까지 해야지 그거랑 내가 왔다 некотор게 가위나 내가 왔다 갔는데 가위나 뽁 아아아아 나 홀진이 형과 주목구가 놀랐어 나 얘가 가위구가 나 이겼구나 했는데 뭐하냐 나 나 혼자 가위나 가위나 에이프!